이 신상의 신상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규칙을 지켜야 했어요. 사람들은 음악소리가 들릴 때마다 왕이 명령한 대로 황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한 건 아니에요. 유다에서 온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너부갓네살에게 가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유다 사람들이 싫었죠. 이 말을 들은 너부갓네살은 화가 났어요. 왕은 세 친구를 불렀어요. 너희들이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 또다시 음악소리가 들릴 때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러면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세 친구가 대답했어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부갓네살은 더욱더 화가 났어요. 힘센 병사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꽁꽁 묶으라고 했지요. 병사들은 세 친구를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던졌어요. 불구덩이 안을 보던 너부갓네살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가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명이 아니었느냐? 호와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구나. 그들은 묶여 있지도 않고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 같다. 왕은 재빨리 불구덩이에 다가가 소리쳤어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밖으로 나오느라!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불 속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전혀 불에 그을리지 않았어요. 너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구해내셨다. 왕은 백성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떤 신도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후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에게 바벨론 지방의 더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와 함께 불 속에 계셨어요.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해내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